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최근에는 금 투자로 번지면서 각종 정보를 주고받는 SNS 리딩방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습니다. 이 금 투자 리딩방에서도 역시 사기 행각이 늘고 있습니다. KNN 박명선 기자입니다. 30대 여성 김 모 씨는 최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초대됐습니다.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이 금 투자를 알려준다며 가입을 권유했고 채팅방에서 주식장에는 수익을 냈다는 계좌 인증도 올라왔습니다. 김 씨는 이후 300만 원을 입금했고 시키는 대로 금을 사고 팔았습니다. 이들은 시일이 지나며 수익금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라며 돈을 더 요구했습니다. 뒤늦게 알고 보니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뒤 잠적하는 금 투자 사기단이었습니다. 사기라는 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러니까 어처구니없는 소리네요라고 말을 하더라고요. 제가 그러면 사기가 아니면 340이라도 그냥 돌려갈라 이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연락이 없던 겁니다. 해당 사이트는 얼마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.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피해 금액은 1인당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일입니다. 경찰은 금 투자를 빙자한 사기 행위가 확산되는 것으로 보고 유사 사이트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. KNN, 박명선입니다. 조서 보증